예전에 독일에서 왔던 락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 친구가 서울에서 이런 경험들을 사진을 통해서 저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관광지라던가 그런 데 사진 안 남아요 전혀 상상 못했던 이런 데도 갔어? 라는 굉장히 평범한 그런 골목을 찍는다던가 각자의 시선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각자의 느낌이 있는 거니까요 그 외국인들을 통해서 보는 그런 시선들을 제가 또 SNS를 통해서 보는 경험이 좋았어요 보는 게